전라북도의 산에 대해서는 팔공산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팔공산은 대구광역시 동구와 경상북도 영천시, 군의군, 칠곡군, 경산시에 걸쳐있는 산이다. 신라시대부터 공산, 중학, 부학 등으로 불려왔다. 1980년 5월 13일에 돌입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대구 북동쪽을 감싸안고 있는 진산이다. 높이 1193m, 총면적 126.85의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높고 규모가 큰 산이다. 해발 1192m의 비로봉을 중심으로 동봉과 서봉이 어깨를 나란히 웅자를 겨루고 있다. 불교문화의 중심지로서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를 비롯한 수많은 사찰이 산재해 있다. 팔공산은 봉황이 날개를 펼치고 있는 형상이다. 팔공산의 중앙부는 산세가 좋은 편이며 동화사가 있는 자리는 따뜻하고 바람을 막아준다. 동화사라는 이름 자체가 한겨울 눈 속에서도 오동나무 꽃이 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의 위치가 봉황의 아기궁이라 하여 입구에 알모양 조각이 있다. 반면 기도처로 유명한 관봉은 날개 부분이라 경사가 심한 편이며 중앙부에서 능선을 타고 외곽인 관봉까지 올 경우 밧줄로 안벽을 타고 오는 등산로까지 있을 정도로 험하다. 삼국사기 에 따르면 팔공산은 신라 오악중 중앙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숭배되어 온 영상이었다. 김유신 장군이 통일 구상을 하면서 수행했던 곳이며 고려를 세운 태조가 견헌과 전투를 벌인 곳이기도 하다. 견헌이 신라를 공격할 때 태조가 5천명이 군사를 거느리고 신라를 도와주러 출병했는데 공산 동수에서 견헌을 만나 포위를 당하였다. 그때 신순겸이 태조로 가장하여 수레를 타고 적진에 뛰어들어 전사함으로써 태조가 겨우 목숨을 구하였다고 한다. 당시에 신순겸과 김낙 등 8명이 장수가 모두 전사하여 팔공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신라시대부터 불교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잡았다. 고려시대에는 초조대장경이 팔공산 부인사에 봉안되기도 했다. 또한 홍진국사 해영자전국사 자아는 동화사 주지로서 전국의 불교를 관장하는 오교도 승통이 되기도 하였으며 보조국사 진우리 팔공산 거조사에서 정의결사를 조직하기도 했다. 불교가 탄압받던 조선시대에도 파괴사가 영조의 장수를 비는 원찰로서 조선왕실의 보호를 받는 등 그 법 등은 계속 밝혀져 왔다. 이 같은 전통으로 현재도 수십 개소의 사찰이 자리잡고 있으면서 불교 문화의 꽃을 피우고 있다. 팔공산의 인봉 팔공산 케이블카 정식 명칭은 대구 팔공산 케이블카로 1985년 10월 18일 개통했다. 길이 1192m이다. 2013년 이용객 수는 28.8만명이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